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xml-http-request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ajax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객체인데요. 이 객체의 사용법이 곧 ajax를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서버를 구축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버를 서버와 통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실습을 진행해 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버가 없다면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버가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서버 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하는 수업을 보시고 이 ajax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만 익히시면 됩니다. 나중에 서버 쪽 개발자와 협업을 하거나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ajax 쪽에 대한 구현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버 개발자는 서버 쪽 구현을 해서 서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넘겨주고 ajax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지식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서버 쪽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어도 클라이언트 쪽, 즉 웹브라우저에서 ajax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동쪽으로 웹페이지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혹시 서버 쪽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우선 저는 time.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수업 php 수업이 아니에요. 이게 php가 아니라 javascript, 아니 js, 아니 뭐죠 node.js일 수도 있고 그리고 jsps일 수도 있고 파이썬일 수도 있고 루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php 파일이 하는 역할은 현재 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계속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바뀌고 있죠. 바로 이 정보를 제가 이 웹페이지의 타임 뒤에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execute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내부적으로 이 execute 자 여기 데모 원점 html이죠. 데모 원점 html 파일 안에서 제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 웹페이지가 어 타임 원점 php 라고 하는 이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 웹페이지에 아까 출력했던 시간 있잖아요. 그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바로 여기에다가 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곳에 표시하는 예제예요. 자 한번 제가 execute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execute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초단위로 정보가 갱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정보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든 정보가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time.php에서 출력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읽어서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네트워크 탭을 열어보고 제가 execute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를 때마다 내부적으로 서버와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클릭할 때마다 time.php 파일을 열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프리뷰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2, 11, 24 즉 여기에 표시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코드상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자 우선 php 쪽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같이 이렇게 시간이 출력된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서버에서 가져온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은 자 여기 있는 id가 time인 이 엘리먼트의 컨텐트 영역에 우리가 서버에서 가져온 시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id값이 execute인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버와 통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벤트 리스너에 의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되나요? xml-http-request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xhr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xhr을 통해서 xml-http-request의 인스턴스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죠. 객체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xhr.open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open을 나중에 하고 send을 먼저 하면 안 돼요. open하고 send하셔야 됩니다. 어... xhropen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get을 주고 두 번째 인자로 time.php라는 스트링을 주는 것은 자 서버랑 통신할 때 get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버와 통신하는 서버 쪽의 url은 resource는 time.php라는 거예요. 앞에 점 슬래시가 붙은 것은 바로 이 demo.html과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time.php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우리가 form으로 치면 form도 서버랑 통신하는 거죠. 근데 form을 쓰면 페이지가 리로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하는 것이 ajax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orm 태그가 있으면 자 우리가 메소드 그리고 get이라고 적잖아요. 바로 이 get이 이 첫 번째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ction action 그리고 거기다가 점 슬래시 점 슬래시 점 점 슬래시 점 php라고 적으면 바로 여기 적혀있는 이거 있죠? 이게 두 번째 인자라는 거예요. 즉 form을 form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get을 하게 되면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 여기에 post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lready state change 라는 것은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xhi.send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send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 ajax 객체가 xmlhtb request 객체가 이 주소로 이 방식으로 통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서버랑 통신을 한 과정에서 각각의 여러 단계들이 또 그 내부적으로는 존재하는데요. 그 단계마다 already state change 라는 저 event handler가 호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http header를 전송 받았다. 또는 응답 본문에 전송을 받는 중이다. 또는 응답이 완료되었다. 라는 상태에 따라서 그런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기 있는 이 event handler가 호출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신이 끝났다. 라고 하는 event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신이 끝났다. 라는 경우에만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건 뭐냐면 xhr 즉 우리가 만든 이 객체의 property 중에 ready state 라는 property가 있는데요. 저 property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 통신이 방금 말씀드렸던 header를 전송 받았다. 응답 본문을 전송 받는 중이다. 응답이 완료되었다. 와 같은 그런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모든 통신이 끝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값인데요. ready state 스테이트가 4라면 통신이 끝났을 때 호출된 event handler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xhr status 라고 하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200번은 성공한 것이다. 뭐 예를 들면 404 not found 라는 거죠. not found 는 요청한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200인 경우에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보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는 통신이 완료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에 성공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document query selector time 이라고 하면 id 값이 time in element 즉 이거죠. 이것에 innerHTML로 innerHTML로 서버에서 가져온 정보를 넣는다. 라는 뜻인데요. 이 xml request http request 객체의 response text 라는 프로퍼티는 서버에서 리턴해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즉 서버에서 이렇게 정보를 출력했다면 바로 이 정보가 여기 있는 response text 라는 프로퍼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보셨던 예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클릭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ajax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